러시아의 국가의 정식 명칭 러시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러시안 패덜레이션, 러시아 연방입니다. 극동에서 동부 유럽의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로 수도는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국기는 위로부터 하향, 파랑, 빨강의 3색기로 하향은 고귀함과 진실을, 파랑은 정직과 충성을, 빨강은 용기와 자기 희생을 나타냅니다. 또한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3색을 위로부터 각각 천상세계, 하늘, 속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1705년 표트르 1세의 명에 따라 최초의 국기로 제정되었지만 러시아 혁명 이래로 솔련이 세워지면서 국기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다시 기존의 국기가 부활하였으며 2000년 12월 25일 정식 국기로 제정되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동부에서 극동에까지 걸쳐있는 광대한 용토를 보유한 국가로 북쪽으로는 북극해,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170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위이며 한국 면적의 약 170배 정도 크기입니다. 러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9위이며 이는 방글라데시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1조 5천억 달러 이는 세계 11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캐나다와 한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는 러시아인의 80% 이외에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등 다양한 다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공용어로는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는 러시아 종교가 약 55%로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무신론자들과 이슬람교 8%, 카톨릭 1% 등 다양한 종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입니다. 러시아는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고투족, 흉노족, 카자르족 등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동북부 지역의 삼림지대에 살던 슬라부족이 오늘날 러시아의 주류 민족을 형성하였고 8세기경부터 볼가강 상류지역에 정착하여 작은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9세기경 바이킹의 후손인 바랑고이의 올레그에 의해 최초의 국가인 키에프 공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에프 공국은 얼마 가지 않아 왕가의 분열로 크게 약해졌고 결국 13세기 몽골인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진기직한을 계승한 오고타이크한이 이끄는 몽고족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1240년 키에프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고족의 지배는 240년간 이어졌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스크바 공국의 알렉산더 네프스키는 이른 시기에 몽고의 지배를 인정함으로써 몽고로부터 유리한 자치권을 인정받아 크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몽고족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스크바 공국의 이반 3세에 이르렀을 때였는데요. 1480년 몽고와의 주정관계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선언을 시작으로 러시아 전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제군주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반 3세는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토지제를 도입, 크렘링궁을 짓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뒤를 이은 이반 4세는 짜르라는 전제군주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귀족 세력을 던지하며 왕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반 4세의 사후에 농민 반란 등으로 약해진 모스크바 공국은 1610년 폴란드의 침입으로 열망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침입으로 모스크바 공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 인물은 미하일 로마노프였습니다. 1613년 출발한 로마노프 노왕조는 4대 왕인 표트루 대제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습니다. 표트루 대제는 대대적인 영토 확장 정책을 실시하여 스웨덴을 굴복시키고 바이틱 연안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서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간 표트루 대제는 현재의 러시아 영토 대부분을 지배하는 최초의 러시아 황제가 되었습니다. 170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뒤, 10년 뒤인 1713년 제국의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가 외부 세계로 진출한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이곳을 통해 무역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표트루 대제의 사후, 러시아의 정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인 표트루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예카테리나 여제는 독일 출신으로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를 자각하고, 지중해로 진출하였고, 동쪽으로도 시베리아를 거쳐 알레스카까지 진출했습니다. 뒤를 이어 주기 위한 알렉산드로 1세 시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습니다. 알렉산드로 1세는 이러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을 촉발시켰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 1세는 비엔나 회의를 주도하면서,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1853년, 오스만트루크를 상대로 일으킨 크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알렉스카를 미국에 매각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2세는 크림 전쟁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 기약을 단행하여 근대화를 약속, 농로를 해방하고, 지방자치기구를 설치하는 기약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1905년 러일전쟁의 패배 이후 전제군주제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1905년 1월, 피해 1월일 사건은 러시아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니콜라이 2세는 곧바로 10월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회 개설을 약속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과 함께 3국 협상국으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였습니다. 결국 1917년 3월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여 로마노프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임시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노동자들과 병사들로 구성된 볼셰비치 혁명 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마침내 1917년 11월 7일,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파가 임시정부를 전복시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 직후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기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공식 선언합니다. 마르크스 주의를 발전시켜 주요 산업과 은행을 국여화하고, 신문제를 폐지하고, 의회를 회산하는 등 혁명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신생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와 반혁명 세력,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외세의 개입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레닌의 혁명 성공 이후 5년 만에 1922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당 총소기로 임명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프카스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1924년, 레닌의 사망으로 완전히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사기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시행했습니다.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한 한편, 99%에 달하는 농업을 국유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차대전 침전 전까지, 1924년, 트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929년, 타지키스탄, 1936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1940년, 에스토니아, 라테비아, 리투아니아가 각각 소련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였으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국가재산의 30%가 손실되는 등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한편, 종전 후 동유럽과 중국의 공산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미, 소울을 양극으로 하는 냉전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사후인 1953년부터 후르쇼프와 브레즈네프로 이어진 러시아는 이른바 정체의 시대를 거치게 되고,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시대는 소련 사회의 대변역을 불러왔습니다. 1990년, 소련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70여년간 이어진 공산당의 통치체제를 해체하였습니다. 1986년에 터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수습하고,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외교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경제의 혼란과 연방 내 공화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점점 힘이 약해져 가던 소련은 1991년에 들어서면서 경제 위기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소련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고, 국민들의 불만은 구조되었습니다. 이때 개혁개방과 함께 보리스 엘친이 주도권을 잡으며, 소련은 공중분해됩니다. 소련 붕괴 이후 소련의 구성국은 모두 독립했고, 소련의 중심류였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은 1991년 6월, 러시아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보리스 엘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갑작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러시아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앞다투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2천만 명을 헤아리고, 국민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빠지는 등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더욱이 1997년 말,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에 전이되면서, 1998년,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정치적 위기까지 맞게 된 엘치는, 1999년 말 임기를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전 KGB 출신의 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고 사임하게 됩니다. 푸틴은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2019년에 제작된 영상으로, 몰아보기 형식으로 이어붙인 점 참고 바라며, 세상의 모든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원 집정부제, 양원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권력이 절충되는 제도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 중임 제한은 없으나, 3회 이상 연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의회의 활동 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직의 인사인명권과 국회 해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은 옛날 짜르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러시아의 대통령은 2018년 선거에서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2회 연임을 했던 푸틴은 3선째 도전하지 못해, 2008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원래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남아 공산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다당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푸틴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푸틴당이라 불리는 통합 러시아당을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 러시아당을 제외한 러시아의 주요 정당으로는 러시아 연방공산당과 러시아 자유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로 나뉩니다. 국가두마의 의석은 총 450석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됩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냉전시절 서방과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취하던 곳에서 변화하여, 현재는 친서방적 협력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유럽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독일과 영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적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핵무기 비확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루는 1928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덕분에 미국다움으로 발전한 공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업의 편중된 개발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은 크게 낙후되었고, 농업에서도 발전이 더 졌기 때문에 시장경제로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소련 해체 후, 일친 대통령의 주도 아래 러시아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지만, 이 때문에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푸틴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 재건을 외치며,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러시아의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푸틴이 루블화의 평가전화를 실시하며, 대회부채를 조정하였고, 동시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가파르게 부활했습니다. 석유 수출로 막대한 외화 수입이 생기면서 러시아 경제는 안정되었고, 사회 각 분야로의 투자를 진행하여 사회적 안정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반면,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푸틴의 재임 기간 동안 러시아는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높게 치솟았던 실업률도 큰 폭으로 낮추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러시아의 농업 생산 규모는 막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농경지와 목초지는 국토 면적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그 면적이 2억 헥타르로 대한민국 면적의 20배에 달합니다. 광활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주요 작물 생산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어, 감자 생산량은 세계 1위, 미르의 생산량 역시 세계 3위입니다. 또한 돼지, 양과 같은 축산물의 생산량도 세계 5위권 안에 속합니다. 공업 분야에서는 기계 및 금속 가공, 화학 공업 등이 발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철광석 생산량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풍부한 철광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철광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납, 아연과 같은 비철 금속 역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기계 및 금속 공업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산업의 핵심 분야를 차지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잠재적 에너지 자원량은 막대합니다. 주요 에너지 자원의 매장 규모나 생산량 부분에서도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이란이나 이라크의 두세 배에 달하는 산유량을 자랑합니다. 석유 뿐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덕에, 러시아의 재정은 상당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약 70%가 이런 에너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경제 구조 자체는 매우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7분의 1이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2위인 캐나다와도 약 7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차이가 나고, 미국의 약 2배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와 발트의 연안에서부터 태평양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북쪽은 인구가 희박하나 남쪽에 가까워질수록 인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영토가 넓기 때문에 같은 국가지만 각기 다른 11개의 시간대가 존재하며, 10개 이상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입니다. 매우 춥고 긴 겨울과 상대적으로 짧고 서늘한 여름이 특징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공식적인 겨울이지만, 실제로는 10월부터 4월초까지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4, 5월이 되어야 얼음이 높고 봄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시베리아의 베르오야안스크의 경우,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날의 기온차가 무려 60도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교차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국토는 지형에 따라 크게 3대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서부의 동유럽 평원지대와 동부의 시베리아 평원, 그리고 예니세이강 동쪽의 산악지대입니다. 우랄산맥은 북극의 연안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초원길이 약 2,000km의 습곡산맥으로, 동유럽 평원과 시베리아 평원을 구분해주는 산맥입니다. 시베리아 평원은 호수로는 세계 최대의 짠물호수인 카스피해와 면에 있으며, 민물호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이카로우가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국토 면적을 약 69%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전 지역이 타이가와 툰드라의 냉대 기후에 속합니다.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하고 교통도 불편하여 개발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그러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과 철광석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무한한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을 관통하며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대륙 횡단철도입니다. 최장거리로는 약 9344km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서쪽 끝인 모스크바에서 동쪽 끝인 블라디보스토크역까지 쉬지 않고 달려도 7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19세기 동진정책을 일환으로 착공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1916년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는데 그 후로 엄청난 스케일로 전세계 철도매니아와 여행가들이 가장 타고 싶은 열차로 꼽히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를 필두로 인구 1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가 총 12개나 되며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도 33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러시아만큼 다양한 언어가 공용되는 나라는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데 구소련 시절부터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발트어, 몽골어, 투르크어 등 민족 구분에 따라 다양한 언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키릴 문자는 슬라브 계열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로 9세기 당시 동노마 제국에서 기독교와 함께 슬라브족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문자를 기본으로 하여 슬라브어에 많은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는데요. 이후 슬라브계의 여러 언어를 표기하는데 적합한 문자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에는 10세기경에 그리스 정교가 포기되면서 함께 전파되어 현재 러시아 문자의 모체가 되었으며 러시아 외에도 벨라루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이 슬라브권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 중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한 분야는 클래식과 발레입니다. 미하일 글린카, 차이코프스키,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들과 함께 발레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표트로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켰으며 러시아 특유의 서민적인 정서를 작품에 잘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발레는 황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발전하였고 19세기 들어 뛰어난 작곡가들과 함께 백조의 호수, 호두깔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과 같은 대표적인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단과 볼쇼의 발레단은 세계 5대 발레단에 포함된 러시아의 발레단인데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볼쇼의 발레단은 고전 발레기법을 바탕으로 웅장한 규모와 움직임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수준 높은 근대문학이 꼽힌 곳이기도 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세기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문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 천재 시인이라 불리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을 시작으로 니콜라이 고골, 레프 톨스토이, 표두르 도스토옙스키 등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학가들입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은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의 황금시대로 이 당시 발표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나와 조프가의 형제들과 톨스토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칼렐이라는 20세기 세계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부터 러시아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보다 높으면 겨울이 아니고 알콜 도수가 40%보다 낮으면 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한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러시아어를 대표하는 술은 단연 보드카인데요. 보드카의 어원은 물이라는 뜻을 러시아어에서 나왔다고 하니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보드카를 자주 마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긴 했지만 러시아인 한 명이 1년에 약 60평 이상의 보드카를 마신다고 합니다. 예부터 러시아 남성들은 점심 식사 전에 보드카를 작은 잔에 따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식욕을 돕게 하고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 중국, 유럽과 함께 선진적인 우주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구소류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수프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고 1961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61년 4월 인공위성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하여 우주를 1시간 48분 동안이나 일주일 뒤 지구에 돌아온 유리가가리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주정거장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우주시대를 연 주역이었습니다. 특히 소유주라 불리는 소련의 유인 우주선은 1960년대 말에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가장 안전한 우주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는 물론 축구도 있지만 소련 시절부터 세계 최강을 목표로 전략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아이스하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에 이어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동계올림픽에서도 총 8개의 금메달을 따낼 정도로 실력이 대단합니다.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출범한 유라시아 지역의 최상위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 KHL리그는 미국의 NHL리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전된 리그로 정상급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이어 러시아는 리듬체조 강국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리듬체조 부분 세계 랭킹 1,2,3위가 모두 러시아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의 올림픽에서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들이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리듬체조에 강한 이유는 러시아인들의 발레와 무용에 대한 자부심과 넘치는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인형 안에 또 인형, 그 인형 안에 또 작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마트르시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니품입니다. 인형 안에 크기가 더 작은 인형이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반복되어 들어있는 구조인데요. 최초의 마트르시카 인형은 1890년 러시아의 공예가인 세르게이 말루친이 디자인한 것을 나무로 조각한 것이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마트르시카 인형이 동메달을 수상하면서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트르시카의 가장 작은 인형은 종종 핀셋으로 잡기에도 힘들 정도로 깨알만한 크기로 제작되는데, 1970년대에는 72개짜리 마트르시카 인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2019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장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인 마리아 샤라포바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1999년 12월 31일 러시아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여 2000년, 2004년, 2012년에 이어 201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러시아 대통령을 역임 중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3년임을 헌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부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취임시키며 자신은 총리로 자리를 옮겼고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난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2018년도 대선에서도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나폴레옹보다도 작은 165cm라는 키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푸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포부스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소련 레닝그라드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푸틴은 어린 시절, 허름한 공동주택에서 쥐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푸틴은 어려서부터 어지러운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을 선망했고 레닝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 졸업과 동시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구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인 KGB 요원으로 발탁됩니다. 푸틴은 동독의 드레스된 KGB 지부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동독 지부에서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력, 기술력 격차를 체험했습니다. 소련으로 돌아온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을 거치며 경력을 쌌던 중 1999년, 45세의 나이로 개혁인사인 보리스 엘진에 의해 총리로 발탁됩니다. 푸틴은 총리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경한 러시아 재건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국민의 지지가 급상승하였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1년 뒤인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은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원조 스트롱맨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미 18세에 유도 검은찌를 땄을 정도로 유도를 즐겨하며 사냥과 전투기 조종, 레이싱 등 평소 즐기는 취미생활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19년간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푸틴은 국제적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고 다당제를 채택,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대내적으로 보이기 위함이며 실제로는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엘진 시절 나락에 빠졌던 러시아 경제를 재건시키고 국가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푸틴 이전 시기 러시아 정부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재벌과 마피아에 대한 경제는 미약했지만 푸틴이 집권 이후 각종 이득을 독점해온 재벌과의 횡포를 막고 마피아들을 쓸어내며 러시아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는 테니스 요정이라 불리는 마리아 샤라포바가 있습니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여자 테니스 랭킹 1위를 차지했었고 여자 운동선수 중 오랜 기간 동안 수입 1위를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샤라포바의 부모는 샤라포바를 임신할 당시에 체르노빌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탓에 급하게 시베리아로 이주했고 1987년 그곳에서 샤라포바를 출산합니다. 샤라포바가 2살 때 가족은 소치로 이주했고 4살 때 부모님의 친구로부터 테니스 라켓을 선물을 받은 것을 계기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자 테니스 선수 랭킹 1위였던 철의 여왕 마르티나 나블로틸로바가 샤라포바의 재능을 발견하여 미국 개근을 권유하고 고민하던 부모님은 샤라포바가 7살 때 프룰리다로 데리고 와서 테니스 수업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서포트에 힘입어 열심히 테니스에 매진한 그녀는 180%랑 큰 키에서 나오는 강력한 서브와 열정이 더해져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4년 17살에 윈블덤에 출전한 그녀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던 세레나 윌리엄스를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름다운 외모의 소녀가 세계 최강 세레나를 꺾고 우승을 거머쥔 것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어 그녀의 존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수많은 광고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세계 각국에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2005년 18살 때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어깨 부상을 당하고 다음에 수술을 받은 후로는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지만 재활훈련을 통해 부상을 극복하며 2008년 호주 오픈, 2012년, 2014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경기 도중 공을 쳐낼 때마다 괴성을 지르기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깜짝 놀라 경기 중 괴성 금지 규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에도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버는 여자 스포츠 선수 1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의 일부를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